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파미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거기에 뒤따라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같이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심풍제약이었습니다 한때는 심풍제약이 더 요동을 쳤지만 지금은 오히려 렘데시비르 라고 했을 때는 심풍제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심풍제약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어떤 타점이라든지 포지션을 안내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부분 부분 나눠서 살펴보려고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심풍제약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핫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렘데시비르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언급이 되는 것과 좀 연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항말라리아 치료제 이제 피라맥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를 좀 엮이게 됐고요 피라맥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99% 정도 억제가 된다라는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밝히면서 아직까지도 여기 이제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종목을 좀 구간별로 좀 나누어 보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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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긴 했어도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렘데이 또 엮이게 되면서 한 번 더 상승을 이어줬고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폭을 나타내 줬죠 현재는 요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구간은 뭐죠 이 구간은 프리미엄 구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영역은 아니다 매도를 하는 영역은 맞죠 매도를 해도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가 파미셀도 단타를 좀 쳤지만 이번에 신풍제약을 종가 배팅을 전 거래일 오늘 말고 전 거래일에 종가 배팅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은 시장에서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영상 많이 올려 드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요 4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봤을 때 우리가 파미셀은 박스 안에 그래도 좀 중상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이 박스 안에 그래도 윗부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얘를 내가 하락을 했을 때 우리는 손절라인을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미 너무 큰 폭의 하락률이에요 근데 이걸 이탈했을 때 손절한다? 그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조금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본 게 이제 심풍제약이었던 거죠 그래 놓고 봤을 때 심풍제약을 지금 요 라인 요 라인을 보자고 했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박스 안에서 심풍제약을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중간을 나눠서 보니 현재 요 자리죠 오늘 말고 오늘은 이제 매도한 날이고요 매수한 날 이날을 보시면 우리가 컷을 여기 잡아야 되는데 아까 파미셀의 자리보다도 좀 더 밑에 있으니 얘가 오히려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혹시나 방향이 반대로 갈 경우 우리는 오르기를 보고 배팅을 했지만 반대로 갈 경우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구나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상승을 보일 때는 단기적인 저항 라인까지 봤을 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되겠구나 요렇게 해서 심풍제약을 일단 포지션을 구분을 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먹거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먼저 살펴본 거고요 타점 잡을 때 항상 분봉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딱 보면은 어느 자리겠구나 라는 게 이제 아실 거예요 그쵸 자 기존의 바닥권이에요 기존의 바닥권이 바로 이 구간 때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분봉에서는 이제 이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바닥 구간은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서 요렇게 수익이 한번 나기도 했고요 뭐 이 자리는 일단은 침체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패스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적인 파동이 하나 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지지와 저항 이렇게 하면서 박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쵸 거의 이 부분 저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데 자 이 날에 보면 이 날 보면요 자 한 16,250원 요 가격대 거의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 해요 그대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놓고 봤는데 근데 여기서 어라 골든크로스를 만들었네 그쵸 요 캔들 요 캔들 요 자리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줬죠 그리고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었는데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거죠 그게 얼마 16,500원 인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심풍제약 16,500원 부근 매수 가능 반드시 소액입니다 왜 바닥은 맞아요 차트상 바닥은 맞지만 재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연유가 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또 어떤 악재로 나타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비중을 작게 가져가자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매수 타점이 여기 였던 거에요 근데 렘디시 비료가 이제 뭐 꼭 이 기사가 뜰 거야 좋은 기사가 뜰 거야 라는 확신은 저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거에요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자리고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건 맞죠 리스크가 재료로 인해서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들이대보자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요 임상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어 들어가지 지금 분위기가 추세가 악재가 뜰 만한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어요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데이터로 해서 제 기준에서 상승의 비율과 하락의 비율 먹을 수 있는 폭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뭐 16,500원에 어쨌든 매수를 하게 됐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2만 1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전 고점이 이 부분 2만 한 350원 정도 되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때가 이제 돌파를 해줄지가 의문이었는데 그 위까지 상단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얘가 아무리 테마성이어도 지금 단기간 좀 버거운 라인인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더 갈 땐 가더라도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라인은 이 라인이 맞아요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봤을 때는 이 구간의 호가가 굉장히 두터웠고 처음에 2만원이 두꺼웠고 2만 400원이 두터웠어요 그 말은 즉슨 2만원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돌파하기 힘들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2만 400원은 요 저항대를 돌파하기가 한번 뚫어봐라 하고 매물을 걸어 놓은 거죠 단기간 박스권의 상단이고 제일 꼭대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물량을 걸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2만원에 딱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2만원의 물량들을 막 소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 다음에 2만 400원이었으니까 더 무리하게 보지 말고요 2만원이 딱 매물이 소화가 다 돼서 2만 50원으로 딱 뚫렸을 때 시장가로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만원이 뚫리자마자 시장가로 빠박 던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체결된 게 평균이 한 2만 100원 정도가 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고점은 2만 350원인데 우리가 2만 100원에 팔았죠 그래서 거의 지금 완전 밑바닥부터 거의 최고 꼭대기까지 해서 요만큼 수익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한 21.8%니까 뭐 한 22%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수익률을 챙기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이제 부회표 회원님들한테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제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서 이제 정보를 좀 취득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동안 이제 거의 구독자분들이 한 1000분 가까이가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셨어요 되게 또 감사한 뜻으로 또 첫 종목을 또 좋은 걸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계속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아까 엑센지티가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전에 빠르게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아까 이 캔들 여기까지만 이 상태였어요 딱 이 상태일 때 이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도지형 캔들이 나타났고요 뭐 파동적인 라인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낸 자리도 마침 도지형 캔들이에요 그쵸 도지형 캔들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고 7,1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딱 그 정도 라인이잖아요 그쵸 7,100원 정도 라인이니까 완전 또 밑바닥에서 잡은 셈이죠 이렇게 이렇게 분봉 3분봉으로 놓고 보면 요정도 라인이죠 요정도 라인이고 우리가 매도한 가격이 8,150원입니다 8,150원 거의 꼭대기죠 거의 꼭대기 라인이네요 요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 원래는 8,100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량상 저항이 호가창 저항이 크게 두텁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고 매수한 곳이 여기, 매도한 곳이 여기가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거래를 진행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폭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건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도 다 추천을 드린 거예요 아침에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와 보니 이 종목이 15% 급등이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VIPI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풍제약 한 22% 넥슨GT가 뭐 한 15% 해서 그렇게 좀 수익을 챙기셨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인버스 W인데요 이거 제가 연휴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장중에 오늘 아침에 5.6%까지 상승은 보였는데 종가는 3.4% 정도로 마감은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얘도 이날 샀잖아요 우리가 이날 샀기 때문에 완전 밑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3% 정도의 상승률이다 하면은 추후에 또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리스크는 적잖아요 수익은 둘째치고 리스크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이 ETN 상품도 같이 좀 취급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해지 전략인 거죠 해지 전략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일단은 편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로 말뚝이 좀 박혀 있고요 나머지 오늘 단타로 이제 전일 종가 배팅 오늘 당일 배팅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뭐 한 몇 퍼센트죠 한 37%? 오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수익을 좀 받고 얘까지 하면 딱 40% 오늘 하루만 40% 정도의 수익률은 채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얘 아직 안 팔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왜 매수를 하는지 어떤 근거로 매수를 하는지 이유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적어야 되고 이런 식의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 영상 꾸준히 좀 시청을 해 주시고요 뭐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평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파미세라고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단기적인 저항이 2350원 정도니까 얘가 한 번 더 어떤 조정이 나와 주면 자 요 라인이니까 한 번 더 어떻게 좀 조정이 나와 주면 뭐 한 17,000원대에서 17,000원 초중반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000원 초반이나 16,0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다시 요 하반 제가 저희가 매수했던 요 정도 라인까지 다시 내려와 주면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6, 7, 8일 중에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20선에 좀 지지를 받는 느낌이어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선에 지지를 받는지 혹시나 깼다면 요 정도 라인까지 내려와 주는지 그러면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배팅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렘데시비류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고 배팅을 해야 된다 요것만 좀 숙지를 해주시면 신풍제약 매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만족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종료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 넥슨GT처럼 여러분들 급등주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